엄청 제가 제 얼굴을 봐도 엄청 피곤해 보여요 하하하하 마음 같은 데는 또 그렇게 씹힐 거 아니에요 오늘 못 드시는데요? 선생님이 로봇 같다고 해서 로봇 수술이 된 건 아니죠? 제가 봐도 좀 심각한 애 표정이 너무 항상 피곤해 보여요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일하느냐 환자들의 건강, 행복을 위해 또 내가 만나지 못하는 환자들을 변화하는 세상을 위해서 가치와 보람이니까 이제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저도 잘했는데 하하하하하하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죠? 하하하하하하 자 갑상선 암이 어떤 존재인지 착한 암이라는 별명도 저는 약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이거든요 사실 암이라는 것 자체가 무시무시한 존재인데 착한 암이 어디 있겠어요? 이 표현 자체를 정확하게 비판적으로 잘 말씀하신 거거든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인데 암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착하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5년 지나면 대개의 암은 저희가 완치되었다 이런 판정을 내리거든요 근데 갑상선 암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20년 지나서 재발원 환자가 있었거든요 아주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5년 동안에 결판이 나서 완치된다 안 된다 하는 거는 저희가 단거리 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암은 장거리 암인 거예요 갑상선 암은 천천히 장거리 경주가 필요하고 여정이 필요한 암이다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거북이 암이라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특히 이 자리에 김훈엽 교수님께서는 로봇 경구 갑상선 수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신 분이기 때문에 쑥스러우시겠지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업적인지 저희 갑상선 암은 환자들은 좀 젊은 환자분들이 많고 여성과 남성을 비교하면 여성이 4대1로 남성보다 많기 때문에 이 부위를 이렇게 쬐고 수술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평생 이렇게 보면 좋은 글씨처럼 사실은 이 흉터를 어떻게 없앨까 하는 연구들이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고 뭐 겨드랑이 쪽으로도 이제 들어오고 뭐 이렇게 유방 쪽으로도 들어오고 이렇게 멀리서 이제 들어와서 뇌신형 또는 로봇 수술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멀리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흉터가 그리고 여기만 앉을 뿐이지 다른 데는 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흉터가 이제 숨겨지는 수술이었는데 그렇다면 아예 흉터를 없애는 수술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입안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는 수술을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좁은 부위에서 정밀한 수술이 필요하다 보니까 로봇을 이용을 해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입안으로 사실 수술을 시도한 거는 독일 쪽에서 먼저 시술을 했었는데 기술적으로 좁고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아가지고 환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이 적용은 되지 못했었는데 제가 이제 로봇을 이용을 해서 세계 최초로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다 극복을 하고 지금은 약 한 2,000회 정도 이제 수술내가 쌓여 있어가지고 안정성도 확보가 됐고 특히 결과도 좋고 환자분들 만족도도 좋고 환자분들도 많이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소위 선진의료국이라고 하는 데서도 많이 이제 전수받으러 오시잖아요 네 뭐 미국 쪽에서도 많이 수술 시험도 했고요 아시아 유럽 많은 나라에서 수술 배우로도 오고 제가 실질적으로 가서 수술도 해주고 저희 팀이랑 같이 수술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면 갑상선암 수술 분야에서는 그냥 1등이라고 저희가 확실하게 자막을 달아도 되는 건가요? 아 뭐 좀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긴 해요 와 멋지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미국 내분비외과학회 회장님도 얼마 전에 제 수술을 모시고서 아 정말 지구상에서 네가 제일 잘하는 것 같긴 해요 월드 너무 와 인디어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와 지구상 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이야 이번 편은 자기 자랑이 분량을 많이 차지하겠네요 근데 본인이 자랑하면 좀 민망하니까 네 저희가 사실은 케이팝, 케이컬처, 케이무비, 이번에 케이 리트리처까지 사실은 엄청난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 케이 메디슨은 누가 주도해야 되냐 코리아 유니버스티가 주도해야 되냐 그걸 주도하고 계시는 자랑스러운 케이 닥터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민망합니다 아니 근데 전부 다 팩트니까 사실 반박 불가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임신곤 교수님께서도 이 갑상선암 치료를 위해서 남몰래 은밀한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연구인지 살짝 힌트를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연구 주제를 생각하는 거는 진료실이에요 진료실이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거나 환자분들 만나면서 생긴 어떤 질문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연구를 통해서 근거를 만들지 못했다 그런 게 제가 연구하는 주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을 해왔고요 진료만 하시기도 바쁘실 텐데 또 거기서 느끼는 점들을 논문으로까지 쓰고 계시고 칭찬 한 마디 더 사실은 저를 많이 칭찬해 주셨으니까 제가 김신곤 교수님 한번 홍보 및 칭찬을 하나 해드리면 최근에 저희 갑상선 관련 학회에서 김신곤 교수님 연구팀에서 논문을 하나 출판을 했고요 저희 과잉 진단 이슈가 있은 다음에 갑상선암의 어떤 경과가 어떻게 좀 변했나 우리나라 전체 빅데이터 모으셔서 출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치료를 안 받고 이런 암 환자분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생존율도 안 좋아지고 재발율도 높아지고 암 자체가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진행되는 것처럼 이제 결과가 나타나서 그 논문을 이제 발표를 하셨고 국제외과학회제에 실려가지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동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로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갑상선암이라는 게 비교적 예후도 좋고 쉬워서 착한 암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오히려 극과 극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태로 진단을 받는 경우가 늘었다라는 거를 절대로 그냥 무시해서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상선센터가 있구나 김은혁 교수님 진료 시간입니다 엄청 제가 제 얼굴을 봐도 엄청 피곤해 보이네요 지금 가려서 잘 안 보여요 환자들이 요새 눈을 못 뜨시는데요? 외래 올 때마다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왜 그러신 거예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요새 외래 환자가 많아져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 소프라노 셔가지고 가수신데요 환자들이 소프라노세요? 네 우와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직업인데 노래 같은 거는 뭐 바로 불러 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 노래하는 데도 지장이 없는구나 어떤 환자셨어요? 암이 이제 위치가 좀 뒤쪽에 있어가지고 후두신경이랑 많이 가까운 경우였고 암이 신경에 붙어있으면 그만큼 신경 손상 위험성이 높아지고 뭐 아주 운이 없으면 신경을 저희가 수술할 때 조금 이렇게 잘라내야 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뭐 저분의 일단은 커리어는 완전히 끝난다고 보는 거죠 근처에 이제 되돌이 후두신경 또는 반회후두신경이라고 보면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이 좌우에 하나씩이 지나가요 여기에 지금 요런 갑상선 붙어있는 걸 이렇게 띠는 수술을 한 건데 암 같은 경우에는 요 뒤쪽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요 뒤쪽에 있는 게 지금 여기 보면은 기도, 식도, 신경 요 부위에 이제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암이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요 신경을 침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상후두신경이 아주 작은 가지가 하나 또 갑상선 위쪽으로 지나가는데 요거를 만약에 다치거나 그러면은 요거는 성대를 파르르 떨리게 하는 신경이기 때문에 고음이 안 나와요 환자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그래도 수술이 잘 돼서 저분 아주 해피하게 정상적으로 똑같이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게 꼭 신경 하나만 가지고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뭐 근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염증 같은 게 다 가라앉아야지 목소리가 잘 나오시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까 뭐 한 2, 3개월 말씀드린 이유도 그 정도 이제 지나가지고 이 수술 부위가 다 염증도 가라앉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은 아마 신경도 기능 잘하고 하니까 노래 부르고 이러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다행이네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변했으면 커리어에 지장이 생기는 건데 네 아마 다 수술 전이랑 완전히 똑같이 나올 수는 없고 초반에는 조금 이제 음역도 조금 줄어들고 높낮이도 조금 낮아지고 그다음에 큰 소리도 잘 안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점점 이제 회복이 되죠 보통은 한 2,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술실에 나와서 바로 이동할 때 선생님 몇 시에요? 이렇게 궁금해서 물었는데 바로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진짜 신경 써주셨구나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다시 잠들었지만 저도 이제 목소리를 사용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갑상선압에 걸린다 그러면 제일 처음 걱정할 게 목소리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도 또 완벽하게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아니요 저는 등산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더 몰랐어요 7년 8년 전에 갑상선하고 유방 좀 총파를 하다가 아주 작게 7mm 정도 있었는데 계속 추적 관찰은 하고 있었어요 커지지 않으니까 지켜보자 해서 했었는데 이번에 세침 검사를 하면서 크기가 커졌어요 아무 증상은 없었어요 근데 목이 살짝 뭔가 이물감 같은 게 느껴지긴 했는데 갑상선암을 자가진단 할 수가 있어요? 갑상선암이 사실은 자가진단 하는 거는 어렵죠 너무 조그마하잖아요 네 자가진단이 되는 경우는 조기 발견은 아니겠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증상이 나타나서 발견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목 부위에 어떤 이런 딱딱한 종개 그러니까 종양 같은 게 갑자기 조금 이제 원래도 있었는데 조금 커지는 것 같다든지 또는 뭐 목 부위가 아니라 목 측경부나 이런 데도 뭐 임파선 같은 게 여러 개가 조금 만져지는 게 조금 이렇게 좀 커지는 것 같다든지 음식 같은 거 넘길 때 뭐 좀 걸리는 느낌이라든지 아까 뭐 목소리 같은 게 조금 이런 좀 탁하게 허스키하게 변한다든지 뭐 이런 증상 같은 게 있으면은 물론 의심은 할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은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이미 조금 많이 진행이 된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조기 발견을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거고 그래서 사실은 갑상선은 요즘에 뭐 조기 발견을 하려면은 초음파를 하는 거죠 근데 갑상선은 가장 쉽게 초음파를 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한 방법은 그냥 초음파를 한번 해 보시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에 가는 게 가장 확실하겠네요 환자가 많아서 이번 수술실은 거의 저 혼자만 일주일 내내 쓰는 거 같아요 그래서 수술 자체는 그래서 로봇을 이용을 해서 드디어 나왔어요 경구 로봇 경구 접근법으로 해서 와 두건이라고 해요? 저걸 뭐라 그래요? 머리 수건? 수술모 수술모 수술모가 너무 예뻐요 수술실에서 유일하게 꾸밀 수 있는 게 저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건 예전에는 이렇게 딱 교수들만 쓸 수 있는 거였는데 요즘은 또 뭐 레지던트들도 쓰고 들어오고 뭐라 그럴 순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뭐 그래 우리 다 이쁜 거 쓰고 다니자 요새 그러고 있습니다 수술모 경쟁이 있구나 나름 여기 메이드 인 유에세이 네잎클로버인가요? 아 저거 개구리인데요 개구리 아 개구리 모양이에요? 자세히 보면 저렇게 화면을 보면서 로봇 팔이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구나 입 안으로 지금 팔이 들어가서 저거 뭐예요? 저게 갑상선입니다 한쪽 갑상선 띵고 이전에 이렇게 흉터를 남기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환자들은 너무 아쉽고 속상하겠다 요즘에 저렇게 흉터를 안 남길 수 있는 네 많이 많이 그러신 분들 많죠 요즘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갑상선에 염증이 좀 심해서 그런 이제 방리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는 했는데 수술 자체는 그래서 로봇을 이용을 해서 선생님이 로봇 같다고 해서 로봇 수술이 된 건 아니죠? 로봇 같으세요? 배도 나와있고 굴곡이 있는데 움직임이 너무 적어서 입만 움직이시니까 아 네 처음에 림프절 전이가 일어난 어떻게 해요? 희실이 없으시구나 아니요 제가 봐도 중심학관의 표정이 너무 항상 피곤해 보니 아 선생님 뵙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김신공 교수님 뵌 걸 굉장히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이번에 피감사였는데 아마 오늘 결과를 볼 거지만 거의 정상화되지 않았나 싶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순환 먼저 보세요 뭐 맥을 짚는 건가요? 갑상선 암 환자들은 맥이 중요합니다 맥이 빠르면 항진증 쪽으로 가는 거고 맥이 느려지면 오히려 자아증으로 갈 수 있어서 갑상선 진찰에 가장 중요한 건 맥 만지는 겁니다 맥이 굉장히 괜찮으시네요 다른 뭐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없습니다 첫 번째 단추만 좀 풀어보실까요? 모근장에 한번 만져봅해 치만문 꿀꺽 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꿀꺽 갑상선도 커져 있지 않고 이번에 검사한 것도 깨끗하게 나섰 지금 약은 반할로 먹고 계시죠? 반할짜리 약을 지금 이천 이십삼 년 칠 월부터 약 시작해서 계속 줄여 나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반할 정도면 중단을 고려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 기능이 좋아지고 갑상선 자가항체도 괜찮게 나오면 중단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박수 쳐드릴 수 있어요 일단 약을 중단한다 그러면 중단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멀쩡할 거냐 아무 문제 없을 거냐 병원 안 와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은 자가항체가 완벽한 정상이기 때문에 약을 중단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발할 가능성은 30%입니다 선생님 수시로 뵙고 재발에 관한 선생님 뵙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너무 자주 안 뵙도 돼요 재발의 거의 90%는 첫 2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제가 조금 자주 뵐건데 네 2년이 지나면 그다음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오셔도 됩니다 이제 재발 증상이 어떨 것 같아요 처음 증상 생각나세요 네 어땠어요 그때 증상이 체중이 체중이 빠졌죠 극도의 피곤한 그게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고 그래서 원래 전형적인 증상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항진증이라는 건 갑상선 할머니 과잉 분비되니까 신진돼서 활발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뜀박질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칼로리 더 많이 소비되니까 체중이 빠지는 거고요 가슴도 좀 두근거릴 수 있고 더위 타고 땀나고 이럴 수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전형적인 증상이 좀 약할 수 있어요 많이 무기력해지고 체중 빠지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지금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처음 경험했던 증상 너무 무기력해지고 설명 안 되는 피로감이 있고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진다 그런 증상이 생기면 미리 오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아셨어요 요즘은 운동할 정도로 기분도 좋고 컨디션도 좋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을 거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찍으셨어요? 아니 우리 제작진이 찍을 때 몰래 찍나 봐요 왜 다들 놀라세요? 냉장고가 꽉 차 있어요 음료수로 아니 근데 저거를 그때 드렸는데 너무 재밌었던 게 주스 드렸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 먹는 거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혹시나 봤더니 이게 유통기간 지향을 다시 바꿔드렸어요 라이마님 뿐만 없고 피아노의 협주곡은 저는 굉장히 좋아 음악이 될지인데 생명은 어떻겠냐 결국 전쟁이라 할지라도 형제를 끊을 수 없고 전쟁이라 할지라도 음악은 오히려 그걸 넘어설 수 있다 하물며 의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거죠 사람은 잘 안 먹는 거다 내가 잘 못하고 싶어서 구경을 해야 Anthem